이제 오늘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여우주연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네, 시상엔 전년도 수상자이신 윤미희 씨가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밤이네요.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네 작품을 제가 모두 다 봤는데요.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해도 누굴 뽑아야 될지 곤란할 만큼 쟁쟁하신 분들이 후보에 오르셨습니다. 그럼 후보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행의 이정혜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. 동행의 이정혜 축하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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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